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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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를 아는 사람들 진짜 갈 길 가는 친구 이런 걸로 막 피리 불지 않아요? 너무 그런 거 머리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헤어 쌤이 압구적에서 로데온가에서 사오신 머리에요 여기서 로봇함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냐 그거에 맞춰서 언니 알파카처럼 뛰어다녀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이뻐요 이 머리 더듬이 같아 이거 방송으로 꼭 내비주세요 저 맘에 드는 머리에요 내비주세요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주세요 국어여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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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세요 눈이 막 차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아요 지금 오디야! 인터뷰 저 모델 한 명 생겨가지고 모델을 위해서 찍고 있거든요 혹시 모델이 이렇게 달라가는 트라이비 김성선이라고 어머, 돌이네? 언니, 화보야, 화보. 어, 나한테! 저 캐논 뭐라 하죠? 대표님, 저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트라이비 현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트라이비 멤버들 사진 정말 잘 찍고요. 저도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언제든 불러만 주신다면 전 열심히 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캐논. 잘 부탁드립니다. 오, 귀엽네. 주마라, 일로와. 빨리 찍어주세요. 둘이 찍자. 역방이잖아.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역방 찍어야지. 아니야! 저기 옆으로 좀 가는 거야? 옆으로 해주세요. 옆으로 해주세요. 옆으로 해주세요. 여기가 딱이야, 지금. 손하라, 일로와. 귀여워. 어디까지 나와? 저기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제일 빠르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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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 많이 찍어서 놀려. 엄청 samma. 그리고 제가... 영광아, 찍으시면 안 돼요! 저희 찍으시면 안 돼요! 저희 찍으시면 안 돼요! 저희미 안 돼요! 저희 찍으시면 안 돼요! 아, 지금 안 돼요! 저거 둘 다 다녀요. 아 신기해 자세 괜찮나요? 입 버리면 안 되죠? 아 답답해 어 살짝 현타 오고 있어 안녕히 계세요 어떡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불리와 손발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행복하세요 트라이브의 송선 효은입니다 저희 오늘 첫 라디오에요 우리 둘이 딱 첫 라디오가 나가는데 너무너무 떨려요 오예 잘할 수 있겠죠? 맞아요 다음에는 멤버들과 전체로 나가게 좋아 파이팅 한번 라디오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뿅 뿅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브 유지야 미래입니다 짠 저희 지금 어디 가요? 저희는 첫 라이브 방송에 라이브 방송 많아요? 아니 저희 지금 첫 단체로 라디오 방송을 마갑니다 맞아요 라디오 방송이에요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버렸네요 제가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 문화잇 미래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스튜디오 문화잇을 자주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방송이라서 그리고 마마무 선배님 문베오 선배님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데 근데 사실 좀 떨려요 맞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희의 첫 라디오 방송이니까 맞아요 네 떨리기도 하고 많이 설렌 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파리스분들도 같이 콜라보를 할 예정인데 너무너무 저는 기대가 돼요 처음이에요 네 또 저희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전부 다 진짜 너무 긴장돼요 잘할 수 있겠지? 그럼요 우리는 재밌게 하다 올 거예요 그럼 우리 이따가 만나볼까요? 좋아요 렛츠고 저희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여긴 지금 대기실에 있는데요 바로 앞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할 건데 너무 떨립니다 너무 떨립니다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겠죠? 지아씨? 당연하죠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떨려요 맞아요 첫 라디오여서 더 긴장되고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별 선배님이랑 같이 하는 라디오여서 더욱 떨리고 설렙니다 맞아요 오늘 저는 이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희 라디오 잘하고 오겠습니다 오시고 올게요 안녕 안녕 아~~ 다행히 그리고 이모님께 최근에 한 거가 아니라 그리고 나 데뷔한 게 음료가 오늘의 룰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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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계속 먹어도 배고픈 게 나아 참을 수 있잖아 한 분야의 특조로 한테는 여러 분야의 다재 난이도 무조건 오늘 아침 기상시간은요 3시 50분이요 저요? 3시 13분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니에요 4시 다 4시 15분에 일어났어 13분이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음식은? 하나 많은데? 난 좀 많아요 떡볶이요 저는 비셔요 리비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미래가 말 안 들었을 때 지.. 죄송해요 저는 엄마 생일 때 같이 있어요 저는 MBTI가 뭐였지? 나 MBTI 뭐였지? 저는 비아이 ENFP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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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는 ENFP 저는 ENFP 기억이 없어 T 오늘 트라이비에 왜 목소리가 떨리지? 트라이비에 트라이비에 첫 방송이잖아요 담백하고 응 진짜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진짜 저 이거 검진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무드로 갈뻔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트라이비의 음악방송 첫 음악방송 쇼맛경심 많이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래는 미래는 눈이 코 에이 에이 차 잘 그려 칭찬 뒤풀이 양국 외봐요 웃었을 때 더욱 보자 이쁘게 SAP 봐봐 왜? 여러분 내 춤? 그린 눈이잖아 야, 아니야 내가 그려줄게 봐봐 이거 잘 끝이 나요 내가 언니 그려줄게 이제 조만간 다를 수 있는 나를 믿어 이거 그리기 어려워, 되게 생각보다 내가 제일 좋아 잘 그려도 못 타, 그렇죠? 저야 나는 느낌 있어 귀여워 마이크 있잖아 꼈잖아 꼈다 꼈죠? 오늘의 저예요 귀여워 나 머리카락이랑 인정하고 있어 갈까요? 제가? 됐다 진짜? 인정 인정 오늘 잘 그린다 나 머리카락이 쟤 도망가고 이 제품을 열어가고 여기가 4단계 검토 중에서요 공원하게 만들어주세요 여기가 Q. 막사 때 폭죽? 그 같은 게 에어? 헤드... 헤드셋? 에어셜? 그게 터졌었는데 저는 인이얼 양쪽 다 켜고 있어서 그 빵 소리를 못 들었는데 진짜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모니터... 그래서 알았어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